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사면 노후대책, 남이 사면 편욕, 내가 받으면 착한 대출, 남이 받으면 나쁜 대출. 정말 태도적을 명호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위선과 의심성의 극치를 달릴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부동산 투기, 다류택 공유를 죄악시하면서 투단과 연복을 받지 않고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대출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요직 인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강정청의 주요 인사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우리가 다주택자를 보유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부 고위공직자와 주요 인사들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다주택자일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는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집을 팔라며 그토록 압박하고 부재하는 이 정권이 정작 자신들 집은 안 팔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 금전 대책을 내놔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마저도 부동산 투기 노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성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입, 청와대와 국민의 소통 창구, 바로 대변인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자세한 내용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며 그 재감성에 놀라워합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흙속의 진주를 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보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흙속의 진주입니다. 기자 시절 망평 칼럼으로 부동산 투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 부동산 귀재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모순입니다. 사실 이 좌파 세력들이 늘 그려왔습니다. 광호병 쇄국이라고 하며 수입 반대하더니 미국 여행가서는 잘만 먹습니다. 특목고 없애자고 하면서 본인 자녀들을 특목고 8학군에 보냅니다. 반미를 외치는데 본인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냅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강남에 삽니다. 여성 인권은 그토록 외치더니 줄줄이 미투입니다.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거 본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합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미성과 이중성의 분노에 분노할 문제만은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명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단 관사 재테크 정말 심각합니다. 청와대 옆에 살던 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갑자기 관사에 입주합니다. 바로 전세금까지 탈타 털어서 부동산 올인 투자한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당보로 잡아 투기에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재산으로 투기했습니다. 둘째 특혜 대출 의혹입니다. LTV BTI 규제로 성인들 대출이 어렵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10억 원 대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작년에 강화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대출 특혜 의혹이 파다합니다. 이 부분 명백히 발표할 것입니다. 셋째 재개발 정보에 대한 사전 입수 의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리 이런 고급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 사실상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이자입니다. 그 금융 비용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종의 입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과감하게 모든 재산을 집어넣습니다. 다 같이 제가 지역구 이야기 또 해서 그렇지만요. 사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을 그동안 안 사본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고급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역대급 투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의문입니다. 모두 합리적 의혹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일을 열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단순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위법 여부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얼렁뚱땅 부의적 책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두 번째 박영석 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남 병역 의혹 회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강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충돌, 업무방해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박영선 중소백일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쏟아진 의혹들입니다. 장관 후보자라면 이런 의혹에 해명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는 심종대우수법을 썼습니다. 거짓 답변과 은혜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덮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에 대한 화살을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덮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을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덮었습니다. 의혹으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미선 시리즈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패딩에 대해서 분명히 박영선 의원이 패딩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문체위 위원에게 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체위 위원 어느 누구도 나서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종배 의원께서 그 당시 문체위 위원들에게 모두 서면을 보내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어느 의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사청문회 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받았다, 빌렸다. 그런데 그 동료 의원이 직접 말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동료 의원 누군지 오늘 나서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 등 동료 의원이 안 나타난다면 저희는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거짓말한 것으로밖에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박영선 의원이 처음 말한 것처럼 문체위 위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10여 명 안쪽입니다. 10여 명 내외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 문체위 위원 누구신지 답해 주십시오. 답하지 않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장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패딩에 관련한 해명 말씀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저희는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의 일종의 비토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위중죄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시대 좌파의 위선 그리고 가면 그리고 가면 뒤에 감춰진 추악한 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촛불파일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우리 시대 좌파의 본 모습 정말 정확할 수준입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표현 이외의 것만 해도 정말 이율배반, 자가단착, 적반하장, 이중잔대 정말 위로 헤아릴 수 없을 이런 표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의경 대변인의 반사재테크 등등 말고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큰혹의 끝판왕, 일탈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의경 대변인의 반사재테크의 계기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인정권 출범하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집이 없어서 반사를 마련해준 마음이 따끗한 대통령인 것처럼 홍보를 했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나 김의경 대변인이나 급여 없이 무보수로 공사하는 사람입니까?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 내에서 본인이 원룸을 얻든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대변인들이 관사를 활용한 적이 없었던 것을 그동안의 관행과 절차와 이런 것들 다 무지하고 내 편 내 사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거처를 청와대에서 마련해준 거기에서부터 일탈이 시작됐고 반사재테크까지 발전했다. 이런 자태의 궁극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선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용선 후보자도 박용선 후보자지만 소위 박남매, 요즘 박남매라고 하는데 이 박남매 두 분이 우리 정치 또 국회의 인사청문대도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진흙탐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남매의 의도가 뭔지 그 끝이 뭔지 국민들은 정말 한숨 쉬면서 쳐다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인사청문대를 난장판 막장 진흙탐으로 만들었고 그 진흙이 잔뜩 묻으면 본인의 허물이 가려질 거라고 이런 전략이 아닌가 진흙 전략, 투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본인이 투구처럼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투구처럼 사는 건 모르겠는데 왜 우리 국회를, 한국 정치를, 우리 국민들까지 그 진흙 잔뜩 묻은 투구를 봐야 되는가 이 답답해하고 계신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진흙탕에서 뒹구는 투구의 모습, 보시는 그런 괴로움을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이 실태와 그 위험성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인구정책 패스포스 다음 달에 만든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정권 잡은 지 2년, 만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서 패스포스 만들고 올 상반기 안에 종합대책 내놓겠다. 그 대책도 아마 재탕, 균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당이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맞을 때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말꼬리나 잡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했던 정부 여당입니다. 지금 이렇게 야당이 위기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는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렇게 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이 문제가 이대로 계속 된다면 우리 국가공동체 자체의 어떤 존망이 걸린 문제로 허가고 있는데 인식을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가 NSC를 개최해서 9.19 군사합의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그리고 김호장 기대의 평화기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우리의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까지 사사건건 수집잡고 지금까지 122건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열심히 군사합의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김호장 기대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 발굴 사업 관련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만 4월 1일에 맞춰서 우리 단독으로 유해 발굴 작업, 지뢰 작업, 도로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조회에서도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고 남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만들다가 국제적인 제재, 세컨덜 부이콧 제재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하고 있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평화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한 대비 테스트라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남북 문제에 진전해 주기 바랍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혜인 건의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올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당의 반대로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 당 전체 의원 이름으로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국회의 의장께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 소속 전원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정경두 국방장관 혜인 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대변인과 관련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문과 평창동, 화곡동, 창성동 등의 소위 직원 숙소,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우겸 대변인이 거주하는 창성동 관사는 청와대에 가까워서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는 고위직 인사들에게 배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이용해서 김우겸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4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업무용 관사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이 관사가 개인 투기용으로 활용된 데 대해서 따져볼 것이며 또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관사를 이용해서 개인 목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 더 조사해보고 엄중하게 따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이것 또한 코드 인사고 또 아무나 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나눠먹으면 잘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이름만 중소기업 장관, 중기 장관 후보자이지 내용은 야당과 황교안 대표를 의미하는 특임 장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배경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후보자를 그런 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해원하는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보훈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가급적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어제 저녁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상임위 의사 일정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우진 보훈처장은 어제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포하면서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정보를 악용하고 보훈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 2조는 군사 외교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처가 제시한 어떤 것에도 자료 제출 거부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병도 정무위원장과 여당 역시 말로만 제출 요구를 요구하면서 제조 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합당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서의 발송을 막는 등 손혜원 의원 비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 정무위위 위원들은 오늘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이후 법안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는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의 서부를 추진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태를 보려온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정무위원의 파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손혜원 의원 감싸기 앞장서는 정부 여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육체이탈된 경제 인식에 대해서 유방을 탑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고용과 수출, 투자, 성장, 소득품배 거의 모든 경제 지표면서 사상 최악의 심리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정부 지리 답변 과정에서 총리께서 이 문제권에서도 잘한 것이 있다 하면서 국가신용등급과 외환 보유고 OECD 내에서의 성장률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달성한 것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정도이고 외환 보유고는 경제 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GDP 대비하면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성장률도 30, 50, 클럽 7, 4, 9에 한정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이런데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는 21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5, 23위 이렇게 왔다 다른 시중이었는데 OECD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추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욱 점입 강의인 것은 지난 주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긴급 경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영업자의 폐업 사태가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체감하게 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국민들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2018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전년기 4.2% 감소로 사상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자리 참사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위축, 성장률 추락, 극심한 양극화 등 거의 못 오면서 IALT 경제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폭독한 경제 참사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민하게 마시고 청와대에서 엉뚱한 자료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윈체 입단 합법은 국민들을 더욱 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의 문과기를 정부 당국장에 나서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내년도 여단한 편성 지침도 발표가 됐는데 총 지출 규모가 무려 500조를 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6년 만에 300조에서 400조를 돌파한 것을 불과 이전 정부 3년 만에 400조에서 500조, 100조 이상이 늘어나는 규모이다. 전체적으로 GDP 규모 대비해서도 재정 규모를 종전의 21.9%에서 23.6%로 1.7%나 폭등하는 수준입니다. 재정 수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웃성인데 정부만 재정 비출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국민 부담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은 경기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 등 복합작용에 있어서 단기간에 개선이 쉽지 않다는 당국자의 이야기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 남 탓으로 걸리고 있는 그런 언급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에선 54조 원을 쏟아듣고도 구조적 요인이라는 킹에만 되고 있는 후한 무취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증세폭탄을 서민대중에게 투하할 것인지 엄청난 국가치용을 하는 시한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안겨드신 뒤 정부 당국자는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엉망진창의 결과를 나타낸 소득주도성장 적극 회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정배 의원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우리 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채택해달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의 그 당이라더니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민주당 DNA인가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정당한 자료 제출을 의원들께서 요구를 했으나 비아냥 조롱거리는 그런 인사청문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후보자는 자기가 인사청문회를 성심껏 국민 앞에서 받는다는 의식보다 이 하루 때우는 하루 푸다거리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식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참 박 후보자는 안기킨 놈이 성례듯이 자료 요구가 모욕적이라고 우리 당 의원들을 비난합니다. 또 오히려 우리 당을 공격하는 인사청문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또 각종 질의에 대해서 변화와 거짓말, 피해자 코스프레아 이렇게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호의대가 돼서 마치 죽은 못이듯이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의 정당한 지인 채택도 거부하더니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고성을 질르면서 방해 또 정당한 자료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다고 오히려 공격하고 심지어 자기 질의 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변명을 들어주거나 또는 한국당 대표 등 야당 공세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방 공작의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파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밤늦게 자료를 일부 추구해서 제대로 검토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다시 어저께 민주당에게 청문회를 법의 3일 이내에 열게 돼 있으니까 하루 다시 하자 우리 자료를 늦게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하자고 요청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과 막말, 그리고 거짓 답변과 야당 대표 흠집내기 발언 등으로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장으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인 후보자와 여당에게 청문회를 다시 열 것을 강력히 재청하십시오.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해 주는 것은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법의 정신은 여야 합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 법의 정신은 어쨌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특별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안건상정의 합의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본회의는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 요구를 할 것이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건상정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부정적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 중에 노력해서 해인건의안 본회의가 개최되고 또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돼서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께 축하합니다.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 안 해주시는 것은 국회의장께서 하셔야 될 마땅한 직분을 안 해주시는 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께 다시 한번 개의 요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의 의견은 모두 부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문보고서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일부 장관은 청문보고서는 채택해 줄 수 있다. 다만 그 의견 내용은 부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적격 청문보고서가 있고 부적격 의견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의 의견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그리고 모두 부적격이나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 의원님들 상임위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4월 1일 정도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